언어지능 밥 먹었어? 이 짧은 인사말이 잘 지내니? 너를 걱정해. 내 안부가 궁금해. 애 뜻으로 쓰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의 핵심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단어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고 문장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며 복잡한 생각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이 지능의 특징입니다. 언어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빠르게 배우고 말장난과 비유를 즐기며 다른 사람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합니다. 논리수학적 지능 체스 대회에서 한 선수가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의 위치와 가능한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최선의 수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논리수학적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고 자료를 분석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며 논리적 오류를 빠르게 발견합니다. 과학적 발견부터 수학적 증명, 기술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논리, 수학적 지능은 인류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악 지능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멜로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집에 돌아온 당신은 그 곡조를 정확히 따라 부르고 심지어 자신만의 변주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음악 지능의 작용입니다. 음악 지능의 본질은 소리의 패턴, 리듬, 음의 높낮이, 화음을 감지하고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는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고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며 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곡을 쉽게 따라 부르고 여러 악기 소리가 섞인 음악에서 각 악기를 구분하며 음의 높낮이를 정확히 재현합니다. 그들은 음악의 감정적 특성에 민감하고 리듬 패턴을 쉽게 파악하며 소리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단조롭고 메마를까요? 음악 지능은 우리에게 감정 표현의 통로를 열어주고 문화를 품유롭게 하며 때로는 언어를 넘어선 치유의 힘까지 선사합니다. 그 울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연결합니다. 공간 지능, 낯선 도시에서 지도 없이도 길을 찾아가는 여행자를 생각해보세요. 단 한 번 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방향 감각을 유지하고 공간적 관계를 파악합니다. 공간 지능의 핵심은 시각적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공간을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2차원 도면을 보고 3차원 구조를 상상하거나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길 찾기에 능숙하고 퍼즐을 직관적으로 풀며 복잡한 도면을 쉽게 이해합니다. 자기성찰 지능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오늘 있었던 감정적 반응과 그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신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자기성찰 지능의 작용입니다. 자기성찰 지능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며 목표를 향해 스스로 나아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는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체 운동 지능, 프로 농구 선수가 공중에 뛰어올라 몸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슬램덩크를 성공시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정확한 타이밍, 공간 감각, 근육 조절, 균형 감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운동 지능의 핵심은 신체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물체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는 두뇌와 몸의 협력을 통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신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손과 눈의 조화가 뛰어나며 작은 근육 움직임을 정확히 조절합니다. 그들은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오랜 시간 신체 활동을 해도 지치지 않으며 몸의 감각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대인관계 지능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팀 내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는 관리자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누가 불만이 있고 누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말하기를 주저하는지 직감적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 지능의 작용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감정, 의도, 동기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감각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표정과 목소리에서 감정 신호를 포착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며 집단 내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갈등 상황에서 중재 능력이 뛰어나며 팀워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자연주의 지능, 산책 중인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는 새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나무의 미묘한 변화, 구름 패턴의 변화, 바람의 방향까지 읽어내며 곧 비가 올 것임을 예측합니다. 자연주의 지능은 자연 세계의 다양한 종과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식물과 동물의 특성을 구분하고 생태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자연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들은 야외 활동을 즐기고 생물 분류에 관심이 많으며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자연주의 지능은 우리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이 있는 식물을 구별하고 날씨 변화를 예측하며 동물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존적 지능,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주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는 청년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적 지능의 발현입니다. 일상 너머의 더 큰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삶과 죽음, 존재의 본질, 인간의 조건과 같은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철학과 종교를 탐구하고 인간 경험의 보편적 측면을 인식하며 모순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실존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을 고민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실존적 지능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점을 제공하여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지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감정이라는 정보 체계를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신호를 정확히 해석합니다. 감정지능이 없다면 아무리 다른 지능이 뛰어나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이 추천해주세요. ? ? ? 감사합니다.